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느낌과 감정이 진짜냐? 우리가 정서적인, 감정적인 상처에 평생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느낌과 감정이 진짜냐? 그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봤고 오늘 오온 가운데 세 번째, 책 수상행식이잖아요. 상온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죠. 여러분 갓난아기를 안 거쳐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갓난아기였어요. 그런데 갓난아기를 한번 보자는 말이죠. 갓난아기에게 갓난아기의 눈동자, 눈동자를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 뭐 세상 시름이 있겠습니까? 악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그냥 이렇게 눈뜨고 있을 뿐이에요. 뭐가 나타나든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보고 저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렇게 분별하지 않겠죠. 그냥 볼 뿐이고 소리가 나면 들을 뿐이고 그냥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오취온 우리가 오온을 사람은 오온을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 착각을 자꾸 취한다는 거거든요. 쌓아둔다는 거거든요. 그걸 오취온이라고 그래요. 즉 몸이 내가 아닌데 갓난아기가 몸이 나야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이 몸이 내 몸이야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조금 큰 아이들조차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서요. 이런데 엄마한테 엄마 엄마 이거 봐. 얘가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얘가 이렇게 그렸어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렸다는 생각을 안 한대요. 손이 그렸다고 이 손을 나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얘 좀 봐 이런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손, 지손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면서 눈동자 이렇게 막 신기하잖아요. 이 몸이 나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또 몸이 나다라는 생각만 없을 뿐 아니라 느낌, 느낌이 나다 이런 생각이겠어요?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자리에 느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느낌으로 취해서 오취온으로 쌓아두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통으로 하나로 경험된단 말이죠. 즉 갓난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있다가 제가 오줌이나 똥을 쌌어요. 오줌이나 똥을 쌌으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느낌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응애응애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응애응애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것은 좋거나 싫거나 아니면 이것은 똥이거나 오줌이거나 이건 더러운 거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똥은 더러운 거야. 그런 생각. 더러운 거니까 빨리 닦아줘.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응애지. 마찬가지로 아이가 뭔가 만지다가 칼 같은 거를 잠깐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어디 세게 누가 떨어졌다든지 하면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통증을 느끼면 이게 통증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응애에요. 응애. 그리고 배고파도 배가 고프면 뭔가 배고프다는 느낌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배고프다는 느낌이라고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응애한단 말이에요. 즉 이게 뭔지를 분별할 줄은 몰라요. 분별할 줄은 모르는데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으로 암뿐이에요. 그냥. 통증도 그냥 응애. 배고픔도 그냥 응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경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없는 건 아닌데 분별할 줄 모르는 거죠.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얘가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 엄마한테 배워요. 엄마가 이제 그림책을 하나 가져와서 그림 카드 앞에는 컵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컵이라고 글씨가 써 있는 걸 보여주면서 앞에 컵 그림을 보여주면서 컵, 컵, 컵 이러고 또 뒤에 이제 글씨를 보여주면서 컵, 컵, 컵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하면 아이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거 비슷한 것만 보면 컵, 컵, 컵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 개념이라는 게 분별이 시작되죠. 아 이건 컵이구나. 또 엄마가 어떤 특정한 컵, 컵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컵, 컵, 컵 하는데 칼, 칼, 칼 이래놓고 칼을 보여줄 때마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거 나도 모르지만 뭔지 칼, 칼 하는 거에는 왠지 모르게 엄마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내가 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칼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안 좋은 느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성되겠죠. 이처럼 개념 짓는 작용 있잖아요. 대상을 보고 이걸 컵이구나 라고 개념 짓는 작용 그것을 상온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상온은 표상작용이라고 그래요. 표상작용이라고 해서 그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작용 이것을 컵이구나. 아 이건 부처님이시구나. 부처님을 보니까 좋구나. 우리는 불자들 같으면 부처님을 보면 자비롭고 편안하고 좋은 이런 느낌이 일어나겠죠. 내 상온, 표상 속에는 부처님이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상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을 싫어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표상이 다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언어와 개념화 작용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본다면 이렇게 표상작용뿐 아니라 비교, 판단, 또 추리, 총괄, 개념화하는 일체 모든 이성적인 사유,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단순화시켜서 수온하면 느낌, 느낌, 감정 상온하면 생각,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온이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온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이미지화해서 딱 사진 찍는 거예요. 이게 컵 하면 컵이라는 것을 컵 카드를 보고서는 컵이라고 우리가 가슴소에 이렇게 딱 찍어놓고 아 이것은 컵이구나 이렇게 알았듯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표상작용으로 마음속에 탁 찍어놓고 나서는 그걸 컵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듯이 우리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 표상작용 표상작용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간접 경험해요. 항상 누구나. 그래서 이 말과 언어에 우리는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말과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필터. 그래서 언어 개념과 모양을 명상이라고 불러요. 이름과 모양. 그래서 그걸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그 모양을 이름과 모양을 매칭시켜서 컵이라는 이름과 컵이라는 모양을 매칭시켜서 내 안에 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저마다 다 자기 식대로의 이미지를 사진 찍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자기 식대로 표상작용으로서 상을 취해가지고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걸러서 본단 말이에요. 좋다거나 나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진실을 실상을 단 한 번도 못 봐요. 이렇게 표상으로서 걸러서 보는 마음 그걸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 헛된 망상 이렇게 불러요. 분별 망상 이렇게 불러요. 제가 정치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정치처럼 정치와 종교처럼 우리들 관념이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게 잘 없거든요. 비유하기 제일 좋아요. 정치나 종교가. 멀쩡한 사람도 종교의 하나에 빠져버리면요. 대책 없이 빠져려요. 상식이 안 먹혀요. 종교에 확 빠져버리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 다 만나봤거든요. 주변에 친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멀쩡해요. 되게 지혜롭고 자상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양쪽 다. 그런데 이 사람과 정치에게만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스님 그럴 줄 몰랐다고 스님이 세상을 모른다고 하면서 막 정말 강렬하게 발끈해요. 반대 극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정치색이나 특정 종교나 어떤 특정 견해에 치우쳐 있게 되면 그것도 이 종교는 이런 거고 보수는 이런 거고 보수는 좋은 거야 라는 상을 내가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보는 나쁜 거야 라는 상을 취하고 있게 되면 세상을 그 필터로 걸러서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어도 보수는 극단적인 보수 채널만 주구장창 보고 진보는 극단적인 진보 채널만 주구장창 보고 그렇게 보게 되면 자동 검색으로 그걸 강화시켜주는 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강화시켜주고 저 반대편이 틀렸다라는 걸 강화시켜주는 연관 영상들이 또 계속 뜬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그 상으로 치우친 견해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댓글을 서로 보면서 맞아 맞아 내가 맞았어. 역시 내가 옳았어. 그걸 점점 더 강화시켜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 견해를 들어보자 일단은. 이걸 못해요. 들어보나마나 틀린 건데 뭐하러 들어봐. 시간 낭비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 껴요. 내 견해. 내 표상과 딱 맞는 부류. 유유상종으로 그 같은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편협하게 치우쳐있다라는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틀렸고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옳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을 보는 필터인 거예요. 저마다의. 그러니까 그 필터만 옳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터를 가지고 정치도 보고 모든 정책도 보고 다 그 필터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특정 종교를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 종교적 필터를 가지고만 세상을 바라봐요. 종교라는 상에 중독이 돼버리면 제일 무섭잖아요. 옛날에 사이비 외도 같은데 잘못 치우쳐버리면 여러분 종교가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에 치우친다고 해서 그걸로 극단적으로는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종교에 치우쳐버리면 그 교주가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죽어서 죽으면 극락 간다. 그러면 진짜라고 믿어요. 천상 간다. 그러면 진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종교 집단에서 교주가 다 같이 죽자. 그러나 아무나 못 죽는다. 다 같이 집단 자살을 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못 죽는다. 그래서 같이 죽지 못할 만한 복 없는 사람들은 저쪽에 밀어넣어 놓고 너희들은 죽을 수 없어. 복이 없어서. 너희들은 거기 있어.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천국 갈 사람만 내가 뽑아서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다 같이 집단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안 죽었던 사람들 안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 비참했대요. 내가 거기 못 간 것이 한이 됐대요. 나도 저기 가서 극락을 갔어야 되는데 천상을 갔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저 속에 들지 못한 내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얼마나 그 분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적이 못 들었을까. 그래서 막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한 게.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표상이잖아요. 그게 옳다라는 상. 그거에 내가 딱 묶여 있으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취한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 가운데 이 견해를 내가 쥔 거 아니에요. 누가 졌습니까? 자기가 졌어요. 자기가 붙잡은 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표상이 있으면요. 내가 강렬한 표상으로 취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또 내식대로 취하는 것들만 눈에 띄기 시작해요. 저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제 어린 날에는. 자연이 뭐 그렇게 아름다움은 제 어릴 때 가장 이해 못했던 게 어르신들이 봄에 꽃구경 간다고 그러고 가을에 단풍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버스 대절해가지고 뭐지? 여기 꽃이 맨날 거기 들으면 다 여기 꽃이 있는데 뭔 꽃구경을 가지? 단풍구경을 왜 가는 거지? 이해 못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몰랐으니까. 산에 가는 건 더 이해 못했어요. 그 힘든 짓을 왜 하는 거지? 그랬단 말이죠. 저는 늘상 자연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도 그 자연은 저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제 마음에는 강렬한 표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다 어느 날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 뜨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산에 있는 게 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산길을 걷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중독이 돼가지고 자연의 중독이 돼가지고 툭 하면 지리산으로 한라산으로 설악산으로 다니고 그게 제가 히말라야까지 가고 보세요. 분명히 자연은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없었어요. 있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가 있는단 말이에요. 아들 만나러 학교에 간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표상 딱 찍혀있는 내 아들 내 자식 혹은 내 자식과 친한 친구들 몇 명 그 사람들만 나에게 중요도가 부여된 채 딱 표상으로 자리 앞에 있으니까 그들만 눈에 띄요.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도 예를 들어 저 친구는 별로 안 좋은 친구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또 그 친구는 보자마자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필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보지만 실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또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내 표상으로 걸러진 것만 봅니다. 전체를 못 보고 뇌과학에서도 실제 시각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예를 들어 무한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0.000000 몇 퍼센트만 항상 똑같은 가능성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대문 앞에 있는 발 밑에 어떤 작은 꽃이 피어있는지를 아세요? 평생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봤더니 거기에 꽃이 피어있다는 걸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을 20년을 살아도 거기에 있던 꽃은 나에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얘기하는 분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전라도 광주 살 때 어떤 분이 제가 광주에 관음사라는 절에 주주로 있을 때 바로 앞에 사는 분이신데 제가 서울로 이사와서 서울에 있는 절에 있을 때 서울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제가 스님이 여기 주주로 계실 때는 전혀 불교에는 관심도 없었고 종교에조차 관심도 없었고 스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없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불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유튜브를 보다가 알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많이 본 것 같아서 보니까 옛날에 문 앞에 있던 스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있어도 내가 보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무한한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들리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아십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내 스스로 사장시켜 버려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통해서 내 필터를 통해서 내 표상의 필터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단 말이에요. 자기 식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못 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왔었을 수 있어요. 친구가 야 우리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야 우리 절에 좋은 우리 좋은 스님이 오셨는데 그 절에 한번 가서 법문 좀 들어볼래? 그런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는 내 인연이 안 돼서 불교는 무슨 너 절에 다녀? 아니 젊은 사람이 뭐 절이야? 그러고 넘겼을 수 있단 말이죠. 아직 인연이 안 되면 시절 인연이 안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들이 나에게 항상 손을 뻗치고 있었지만 그걸 내가 붙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안 되고 내 마음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가 특정한 상옷만을 취하가지고 이거를 진짜라고 여기고 이것만이 진짜라고 여기고 여기에만 목매해서 살게 되면 이것만을 진짜라고 하면서 살게 되면 자기, 자아가 취해놓은 것만을 진짜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취한 것을 자기라고 여기잖아요. 이거는 이 상혼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떤 표상이 좋다라는 게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성모 유치원 나왔거든요. 성당 유치원 나왔어요. 그때는 불교는 몰랐어요. 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도 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 크리스마스 날 가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불교 몰랐죠. 중2 때 그 스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완전히 그냥 불교에 그냥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가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게 내 인생에 없었던 것들 그것들이 언제 등장할지 몰라요. 그게 본래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모든 가능성이 사실은 내 눈앞에 완전히 열려 있거든요. 그럼 유튜브만 틀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건 때가 되어야 인연이 맺어지죠. 내가 이렇게 특정한 표상을 붙잡아가지고 이것만 쥐고 있는 동안은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특정한 생각 특정한 표상 상 이것만 쥐고 있는 동안은 이거 아닌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들은 가짜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 올 수 없단 말이죠. 그 이 모든 상이 없으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이 표상으로 내식대로 이렇게 걸러서 보잖아요. 색안경 표상이라는 색안경 생각을 가지고 걸러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걸러서 바라보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볼까요? 그저 보이는 대로 볼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불교는 이 공부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진짜가 아닌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실상을 본다 실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반야 지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실상을 보는 게 따로 있느냐 따로 없습니다. 실상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부처가 따로 있느냐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열반해탈이 따로 있느냐 열반해탈은 따로 없어요. 방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중생에게 중생은 뭐가 중생이냐면 괴로운 사람의 중생이죠. 괴롭다라고 망상을 부리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분별하니까 괴로운데 분별하니까 괴로운데 분별을 일으켜서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취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괴로운 사람 분별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은 없애고 살 수 있어. 네 괴로움에 지금 묶여 있잖아. 그 생각에 묶여 있잖아. 그 분별에 상해 상원 수원 오치원에 묶여 있잖아. 지금 그걸 너라고 생각하면 묶여 있지 않니? 거기서 풀려날 수 있다. 그 묶인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묶여 나는 데서 풀려나면 분별해서 놓여 나면 집착해서 풀려났을 때 그걸 이름에서 열반이니 해탈이니 자성이니 실상이니 이렇게 말한 거지 분별을 깨는 허상이 허상인 줄 바로 보는 그걸 이름에서 실상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한 거지 부처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진실에 눈 떠서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와 나는 드디어 부처가 됐다. 어제까지 없던 부처를 나는 오늘 만났다. 쟁취했다. 얻었다. 남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나는 오늘 드디어 가졌다.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라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거는 모두에게 다 했는 건데 내가 단 한 번도 이거 없이 산 적이 없는데 늘 이걸 쓰고 살았는데 늘 이거였는데 정말 이거라고?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얻어낸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지금 이대로라니까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이대로 온 거예요. 다만 안목이 달라진 것이지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갑자기 막 하늘을 붕 뜨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프던 몸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겨야 될 괴로움이 갑자기 하나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 현실 이대로 진실이었구나 아 지금 이것이 실상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전부 다 허상만 보고 살았구나 이 표상을 진실인 줄 알고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내가 상으로 취해가지고 쥐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옳다 저 생각이 옳다 저 생각은 틀렸다 이 생각은 옳으니까 집착하고 저 생각은 틀렸으니까 버려야 된다고 느끼면서 모양에 취해가지고 내가 내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취사 간택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내가 쥐고 살았구나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여래 범소유상 개시 험앙이라고 하잖아요 상으로 취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이거야 저거야 라고 느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건 진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표상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이 있을까요? 한 생각 일으켜야 거기서 괴로움이 드러나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괴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괴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상 아니에요? 상 상을 취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다고 할 때 그 괴로움은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을 만들어 놔서 그 상을 진짜라고 취하기 때문에 범소유상은 개시 험앙인지 모르고 모든 상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허상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다가 내가 이거는 좋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건 좋은 거하고 취하고 저건 버려야 할 거하고 버리려고 애쓰고 취사 간택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모양은 반드시 좋거나 나쁘거든요 이 상온에 의해서 나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수온 느낌 감정과 상온 생각 표상 이 두 가지 기본 데이터베이스 감정적이고 이지적인 느낌과 생각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모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의식하거나 최종적으로 삶을 결정 내리는 최종적으로 의식하는 분별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삶을 어떤 행위를 하려고 의도를 일으키고 결정을 내리려고 업을 짓는 이 업을 짓는 작용을 행운이라고 불러요 행운 수상 행식할 때 행운 그리고 이 수온과 상온을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걸 식온이라고 불러요 식 의식 인식 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대상을 분별해 아는 마음을 가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게 수온과 상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온과 상온이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 수온 공부했듯이 무명행식 명생 유깁촉 수호 하잖아요 18개가 눈깊고 혐음뜻과 색상 미촉법이 접촉해서 의식이 일어날 때 그때 18개가 화합할 때 수상사가 함께 일어난다 이래요 교리적으로 보면 수상행이 함께 일어난다 즉 수온과 상온과 행온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눈으로 보면서 보자마자 자기는 표상으로 그걸 걸러서 보잖아요 자기식대로 그렇게 수온과 상온 느낌과 표상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계속 켜켜 이렇게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오치온으로서 내가 붙잡고 있다가 항상 이것을 통해서 걸러서 세상을 느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만 그렇게 느끼고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만 쌓여있는 오치온이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나 하나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이 우주 있잖아요 내 수온과 상온과 행온과 식온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이 우주 이건 이 세상에 자기 오치온에 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오온이 이 세상 전체라 그랬거든요 이 우주법계 전체를 다섯 가지로 나눈 게 오온이에요 이 세상은 오온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밖에 세상이 따로 있는 건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오온으로 쌓아놓은 거 이게 이 세상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오치온으로 구조해서 이렇게 쌓아서 만든 세상 그걸 내가 창조한 거예요 자기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험하게 만든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진짜 진실한 세상에 살지 못해요 내가 만든 이 오치온의 세상 속에서만 살아요 내가 만든 느낌의 굴레 내가 만든 생각의 굴레 여기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요 진실은 못 봅니다 이 필터를 가지고만 보니까 오치온을 가지고만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싫은 느낌이 일어나요 등산 가자 이러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왜? 수온 느낌이 다르니까 등산에 대한 느낌이 다르거든요 등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정치적인 판단을 보고 어떤 사람은 최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최상이라고 하거든요 업이 다르니까 느낌과 생각의 필터가 다르니까 오치온으로 쌓아놓은 게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온 느낌과 생각 이것으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만들어진 것일 뿐인데 이걸 진짜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진짜라고 착각해서 이거를 쥐고 집착해서 내가 생각으로 이건 좋은 거니까 더 가져야 돼 이건 싫으니까 버려야 돼 라고 내가 생각으로 취했을 뿐인데 그거를 진짜라고 믿어서 나는 징급 못하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나한테 대들면 안 돼 이거를 진짜라고 믿는 그 한 생각을 너무 강렬하게 쥐고 있으면 너무 크게 대립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정견의 눈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치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조견하는 것 그게 바로 조견 오온 개공이거든요 아 느낌이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 본다는 거예요 상온,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면서 쥐고 살아왔던 생각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래야 돼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이야 저렇게 하는 건 실패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나는 돈을 얼만큼은 버려야 되고 이런 온갖 자기 생각들 있잖아요 자기가 취해왔던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 그거에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릴 때는 20대 때 20대, 30대의 친구들이 취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년, 5년도 안 됐는데 검멋이 들어가지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외제차를 엄청 비싼 차를 사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차에 들어가는 돈만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드리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대요 남들의 시선이 간지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막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좋대요 근데 그 느낌을 처음에 막 좋다가 그러고 살아보니까 돈이 너무 궁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몇 년 그러고 타고 다니다가 이거 헛값에 팔고 엄청 싼 중고차를 타고 다녀요 깨달은 거죠 아 느낌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수업료 주고 나서 몇 천만 원짜리 비싼 차 사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 감정 하나, 느낌 하나에 수혼, 느낌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수천만 원을 마땅히 버린다니까요 물론 그걸 통해서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내가 취해놓은 오취혼, 느낌 하나 상혼, 생각 하나 이거 하나가 갑자기 꽂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망해가지고 우울증 걸린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분이 상담을 하는데 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처음에 주식을 하다가 망한 계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주식을 잘 몰랐는데 너도 나도 주식으로 잘 된다고 하니까 몇 번 해봤더니 돈을 확 벌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래요 야 이거 내가 큰 돈 넣었으면 더 크게 벌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누구한테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아주 비밀인 것처럼 이 주식 몰빵하면 대박 난다는 얘기를 주워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내가 꽂혀 있을 때라 주식에 돈에 꽂혀 있을 때니까 욕심에 막 눈이 멀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 한마디가 강렬한 인상으로 상온으로 표상작용으로 확 사진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쉽게 말해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직업도 멀쩡하신 분인데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큰 돈을 날려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한동안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상온 하나 집착한 것이 나를 지옥으로 나락으로 몰아붙인다니까요 그게 진실인 줄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 꽂히니까 수원이든 상온이든 내가 취한 거에 한 번 꽂히니까 그게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진실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서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떤 수원이든 어떤 상온이든 과도하게 꽂혀서 집착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치원에 휘둘리는 일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실을 보는 정견의 안목이 밝혀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하십시오